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지금부터 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저를 설레게 만드는 존재는 날씨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화창한 날씨를 보면 기분도 너무 좋고 선선한 바람이나 음악이나 좋은 분위기를 느끼면 설레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꼭 비비랩 콜라겐 한 포 챙겨 먹기가 요즘 제 데일리 뷰티 루틴인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과일도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물만 잘 마셔도 피부는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물을 꼭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수분크림을 아낌없이 바르는 것도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매한 영양제는 비비랩 유산균이에요. 요즘 유산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장 건강, 피부, 다이어트 등 여러 기능성 제품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복합 기능성을 갖춘 비비랩 유산균을 선택해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비랩 유산균을 놓치지 마세요. 꾸준한 섭취가 중요한 콜라겐 제품은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숨겨두었던 군살들이 신경 쓰이는 만큼 다이어트 제품도 함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서스원인데요. 올 여름에는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을 위해서 저도 주변 분들에게 시서스원을 선물하려고 합니다.